천년 고찰인 의성 고온사에는 불교가 아닌 유교양식의 고건축물인 연수전이 있습니다. 지난해 보물로 승격된 이 연수전은 조선 영조가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고 왕실의 혈통과 역사를 적은 어첩을 보관하기 위해 지은 유서 깊은 건축물인데요. 이 연수전에 보관 중이던 왕실 기록물과 대장경 등 고서적 등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조사하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물 제2078호 고온사 연수전에서 나온 기로소 선생안 왕실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는 조선 태조 때부터 고종에 이르기까지 기로소에 입수한 정이품 이상의 벼설을 지내고 70세 이상인 문관의 명당과 태조, 숙종, 영조, 고종 등 4명의 구강이 기재돼 있습니다. 왕실 어첩을 보관하기 위해 지방에 지은 기로소 원당은 의성 고온사와 순천 송광사 두 곳뿐으로 형태가 온전히 남은 곳은 의성 고온사 연수전이 유일합니다. 송광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로소 건물도 사라져버리고 없고 고온사에는 건물도 남아있고 또 기록도 남아있어가지고 기로소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로소 문서 같은 경우에는 딴 데도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 연수전에서 나온 고자료 가운데 팔만대장경 목판을 영인한 신여경과 약사봉경 등은 제작연대가 조선중기로 추정됩니다. 특히 대장경에는 소장자가 쓴 구결이 적혀 있어 영인본의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온사 자료에서는 팔만대장경과 법화경 등에 15세기에 기입된 걸로 추정되는 다량의 묵서 구결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 고온사 자료가 적어도 그 시기 이전에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고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성 고온사는 연수전 자료와 사찰에서 보관 중인 고문서와 책자 등 400여 점의 고자료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알기 위해 조만간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펼 계획입니다. 영조시대 때부터 시작에서 고정시대 때까지 기로소에 중요한 문건들이 많고 그것은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를 해서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온사 연수전은 사찰에 존재한 조선시대 왕실 건축물로 유교와 불교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양식이 특징입니다. 소설 3문의 만세문 현판 그리고 왕의 위상과 무병장수,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화려한 단천과 벽화가 돋보입니다. 이번 자료 조사와 연구를 통해 기로소 원당이라 불리는 연수전이 왜 사찰에 설치됐는지 등 역사적 사실과 학술적 가치가 밝혀질 것으로 학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